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창조하는 사람들 무엇을? 영상, 게임, 브랜드 우리가 전부 현실로 만들지 4차 산업, 디지털 환경? 우리 없으면 안 돼 시각 디자인, 영상 디자인 전문적으로 배우고 즐기면서 공부하지 크리에이티브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우리 손에서 탄생해 시각 영상 디자인 학과, 그게 바로 우리야 시각 영상 디자인 학과? 아직도 궁금해? 강우주대 시각 영상 디자인 학과의 장점은 디자인과 사랑에 빠지기 위한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시각 디자인과 영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학과입니다 여러 과목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툴을 심도 있게 배우며 야간 작업 속에서 서로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워서 뭐해? 광고 대행사, 기업 홍보실, 디자인 너는 우리가 꿈꾸던 모든 걸 할 수 있어 집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려봐, 너의 꿈, 우리의 꿈 광주대학교 시각 영상 디자인 학과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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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